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군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마약 상습 취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잠시 후에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신경전의 시작부터 파행했습니다. 오후에 재개될 총문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등을 놓고 충돌이 예상됩니다. 디테이크 성범죄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이 일주일 새 33명이 피의자를 특정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검거했습니다. 피의자의 연령대는 대부분 10대 청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붕괴를 우려할 만큼은 아니라면서도 응급실 인력 보강을 위해서 내일부터 군의관 등을 해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불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한 주소에 일부러가 다진 지우기입니다. 그리고اط인 주소에 관Audion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우리의 토핑을 제외한 것입니다. 대표님께서 우리의 토핑을 알아내서 으로 milieu하고 있습니다. RudyardRiverS Research 내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